안녕하세요 고품격 프리미엄 앰비언트 라이트 전문 시공점 에이비클 광주지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70 차량입니다 G70 차량은 순정 내비창에 이렇게 조작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핸들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순정 연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순정 연동을 진행하면서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반응을 하고 또 이렇게 간편하게 핸들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한데요 보시면 이렇게 올릴 때마다 색상이 바뀝니다 이렇게 멀티 컬러 부분에서 이렇게 올려주시거나 내려주시면 다양한 멀티 컬러들을 바로바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별표를 한번 누르면은 단색 단색 탭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단색 컬러도 바로바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핸들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조작을 하면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조작하는 게 가능한데요 거기에 순정 연동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순정 연동 기능들로 앰비언트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먼저 공조기 기능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온도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무빙 반응이 올릴 때마다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온도를 내리면 온도를 내릴 때마다 이렇게 무빙 반응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차량의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마다 이렇게 고유 컬러의 세레머니가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세레머니가 바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색상만으로도 드라이브 모드 변경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에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오프되면서 혹시 야간에 주차하시거나 지하주차장에서 내부가 너무 밝아서 주차하실 때 외부가 잘 안 보이는 현상들을 좀 이렇게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에 드라이브를 넣고 야간에 이렇게 주행을 하실 때 라이트를 꺼놓고 주행을 하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깜빡거리면서 라이트를 켜라고 알려주는 스텔스 모드 기능이 들어있고요 라이트를 이렇게 켜시면 앰비언트 라이트는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라이트를 꺼보면 지금 광량이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를 켜면 다시 이렇게 광량이 줄어들고요 오토 라이트로 해놓고 다니시고 차가 야간으로 인식해서 라이트가 켜지는 순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의 광량이 30% 정도 자동으로 다운되는 기능입니다 차량에 깜빡이를 넣어 볼 텐데요 깜빡이를 넣게 되면 도어 라인에서 이렇게 깜빡이 무빙모션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바꾸는 게 가능한데요 단색 탭에서 이렇게 단색을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면 깜빡이 무빙모션도 이렇게 색상이 바뀌고요 원하는 컬러에 넣으시고 깜빡이를 종료해 주시면 해당 색이 저장이 됩니다 녹색으로 바뀐 게 보이시죠 차량에 도어를 열게 되면 도어 열림 감지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도어 열림 감지 기능은 이렇게 도어마다 각각의 도어마다 개별 쪽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린 쪽만 이렇게 깜빡거리면서 반응하게 됩니다 해당 기능도 마찬가지로 단색 탭에서 이렇게 색상을 바꿔주는 게 가능합니다 원하는 컬러에 넣으시고 문을 닫아 주시면 해당 색이 저장이 되고요 다른 컬러로 바꾸고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색상이 바뀐 게 보이실 겁니다 차량의 전원을 끄게 되면 뒤에서 앞쪽으로 오프 세레머니가 쭉 이동을 할 텐데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점 소등이 되면서 앞쪽까지 오면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게 되고요 차량에 시동을 넣어주시면 앞에서 뒤로 쭉 이어지는 웰컴 세레머니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레머니가 쭉 가고 나서 세레머니가 끝이 나면 차량의 드라이브 모드로 인식을 한 번 하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 세레머니가 한 번 더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팅해놨던 색으로 이렇게 색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핸들 리모컨에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순정 연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G70 차량의 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제품인 버전4로 시공이 됐고요 전국의 체인점에서 동일한 제품으로 시공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거리에 상관없이 문의주시면 가까운 시공점으로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품격 프리미엄 앰비언트 라이트 전문 시공점 AB클 광주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